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제가 블로그에서 소개했던 구글 콜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또 아나콘다 환경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머신어닝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또 여러가지 라이버리를 설치하게 되고 그걸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 편집을 하고 바로바로 인터랙트하게 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주피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주피터를 환경을 로컬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로링하는 에재를 한번 돌려봤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제목들을 만약 크로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노트북에 컴퓨터를 켜야 한다거나 켜서 이 환경을 가지고 와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좀 더 머신어닝이나 딥러닝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은 자원이 좀 부족해서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랩에서는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클라우드 위에다가 주피터 환경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아니 많은 자원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환경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메일을 가지고 있다면은 누구나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좋은 사양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서버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 환경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하고 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새로 파일을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새 파이썬 3 노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데이터들을 만약 올리고 뭐뭐 한다면은 다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바로 불러와서 엑셀 파일을 불러오던지 아니면 여러가지 csv 파일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데이터를 바로 파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제가 잠깐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코랩 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영 동영상 그 다음에 소개 동영상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 아래 보면 이제 어떻게 이 주피터 노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파이썬 주피터를 사용을 했다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근데 이 코랩에서 아까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오고 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파일을 아니 여기 홈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제 뭐 주피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시각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판다스 그 다음에 텐셉플로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텐셉플로어 같은 거를 이제 뭐 컴퓨터에 설치하려면은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예전에 이제 환경 맞추고 뭐뭐 하려고 지금도 뭐 일부 환경을 또 맞추고 여러가지 라이벌을 설치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구를 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코드 스닙페이지 라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콜앱에서 여러가지 자원들을 끌고 와서 하던지 아니면 연결을 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얘는 클라우드이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로컬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 방법들 그 다음에 뭐 기터브에서 가져오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화면상 지금 현재 보이는데 이렇게 내리시면은 소스 노트 보기로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보입니다. 소스 코드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시면은 노트가 다시 배치가 되고 관련된 이렇게 그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것들을 가져와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이브나 그런 것들을 대해서 파일들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거는 이제 드라이브 우리가 이제 이쪽 구글 클라우드 쪽이나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면 램이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고 있죠. 그리고 GPU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돌린 것을 가지고 GPU를 기반으로 좀 뭔가 학습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런타이밍 유형 변경에서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가속,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실제 이 클라우드 쪽에서도 GPU, 제공되는 GPU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스트 노트북보다 훨씬 더 자원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파이썬 관련된 프로그램 강의를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리게 될 건데 이 코렙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이 코렙으로 이용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